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 계좌에 카카오는 좀 보유를 하고 계십니까? 일부라도 카카오는 반드시 계좌에 좀 보유를 하고 가자 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오고 있는데요. 중장기 관점으로도 꾸준하게 가져가기에 좋지만 그럼 이 중장기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드려왔습니다. 시장이 급락할 때마다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캐치를 해가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 약간의 선수의 영역이다 라고 놓고 보면은 이 선수분들께서는 중장기 종목 외에 나머지 포트를 가지고 회전률을 좀 높여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본 금액들 가지고 카카오 같은 이런 진짜 중장기로 가져가야 될 종목들이 시장으로 인해서 외부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급락이 나올 때는 그 수익금을 가지고 다시 편입을 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시드에서 여기에 계속 비중을 담는 것이 아니라 돈이 돈을 부르는 거죠. 돈을 벌어온 금액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새로 또 편입을 하니까 내 시드는 줄어들지 않고 내 비중 자체는 이게 무리하게 담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중장기 종목들은 꾸준하게 쌓아갔을 때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을 텐데 자 어쨌든 카카오에 대한 사업의 내용을 브리핑 해드릴 게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또 최근에 최근 기점으로 해서 또 정리된 내용들을 한번 다시 한번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카카오 일봉 차트입니다. 우리가 물론 지금 당장의 실적적인 부분들도 너무나 기대가 되지만 사실은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카카오 뱅크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도 오히려 카카오 자체는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어요. 그렇죠? 그냥 시장 따라 혼자 나홀로 마이웨이를 계속해서 걸어나가고 있었는데 자 우리 3분기 실적, 잠정 실적 아직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3분기에 대한 분기 매출 또한 기존에 대비해서도 우리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내줄 것으로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더 계속 꾸준한 고성장을 보여주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반드시 우리 카카오는 좀 일부라도 꼭 보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카카오가 상대적으로 좀 높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좀 고밸류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해당 구간에서 뭔가 왠지 모르게 저항을 받는 듯한 느낌들도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프리미엄을 제외하고 반납한 다음에 지금 다시 이런 부분을 저항을 받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단순하게 차트로 논하거나 그냥 뭐 이런 그림으로만 논할 종목은 아니죠. 그렇죠? 정말 그림으로 논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거 너무 좋은 그림이에요. 잘 보세요. 기존에 이제 원래 우리 주가는 항상 뭐예요? 뭐 엘리어트 파동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긴 많지만 결과적으로 엘리어트 파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상승 후에 하락 후에 상승 후에 하락 후에 상승 이게 엘리어트 상승 오파잖아요. 결국에 이 상승 오파라는 건 여러분들 기존의 고점을 다음 다가올 저점이 이제 지지 라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저항 부분을 잠깐 쉬었다가 돌파를 해주고 나서 다시 새로운 고점을 만들고 다시 쉬어갈 때는 앞전의 시세를 지켜주는 그렇죠? 이게 바로 박스권 패턴이에요. 박스권 이렇게 이렇게 박스를 그려나간다라고 해서 이게 바로 따지고 보면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겁니다. 올라가다 쉬었다가 올라가다 쉬고 올라가다 쉬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만 논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그런 그림이지만 전체적으로 넓게 주봉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보이다가 잠깐 조정받는 이런 저항라인 캔들도 많이 머물러 있고 매물대가 좀 있어 보이는 약 35만원 단가 그렇죠? 이 35만원 단가를 지금 어때요? 지지받고 다시 돌려줍니다. 이 그림은 너무 좋은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가 35만원까지 기다려라 기다려라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것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영상 9월 달에 올려드린 영상 한번 쭉 다 보세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35만원까지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그렇게 많이 외쳤어요. 그리고 결국에 35만원 왔을 때 어때요? 가장 많이 빠졌던 9월 25일 날 어때요? 우리는 정확하게 이날 캐치를 합니다. 자 옆에 날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스크롤 올리고 내릴 때마다 9월 25일 날짜 뜨죠? 옆에 날짜 뜹니다. 여기 날짜 뜨죠? 그렇죠? 자 카카오 35만원북은 기존 회원님들 추가 매수 하셔도 되고요. 신규 회원님들도 1차 매수 하셔도 된다. 9월 25일. 이날인 겁니다. 이런 날 잡는 거예요. 이런 날. 그렇죠? 이게 시장에 대한 박자와 종목에 대한 흐름에 대한 박자 수급에 대한 박자 여러 가지가 딱 적정 수준에 머물러줬다라고 했을 때가 포인트가 딱 되는 거죠. 그럼 이럴 때는 이제 기술 분석을 하면서 접근을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렇죠? 전체적으로 지금 어떻고 어떻고 이거를 평가할 수 있는 감히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카카오가 가야 될 길은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카카오가 가야 될 길은 이미 지금 개척해놨고 갈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카카오는 쭉 갈 길이 정해져 있어요. 이 와중에 외부적인 영향 뭐 때문에 뭐 때문에 해서 등락을 반복하는 것 뿐이지 어쨌든 카카오는 가야 될 길은 뭐다? 정해져 있다. 그렇죠? 마이웨이. 그렇죠? 레츠고. 암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지금 아직 다시 매수하고 나서 한 번도 매도를 한 적이 없어서 조금 인증이 좀 적기는 한데요. 어쨌든 우리 10월 8일 날 기준으로 해도 뭐 97만 원 정도 수익 보신 분들도 계시고 인증이 아직 카카오는 보여드리고 싶은데 많지는 않네요. 재매수하고 나서부터 벌써 6% 가까이 수익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짜잘하게 이렇게 꼽사리 껴서 보여주시는 인증밖에 제가 확인을 못하는데 여기 보시면 그렇죠? 카카오 6% 때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또 우리가 매도를 하면 그때 제대로 된 인증을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 많이 보이진 않네요. 여기도 카카오 8%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보유만 하고 있다. 라는 것 정도만 인지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 인증도 최근에 너무 많아가지고 셀리디는 매일매일 그날 그날 3% 이상씩 단타로 막 뺏겨먹고 있는 그렇죠?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아무튼 뭐 그렇게 간단하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 제가 아까 카톡이면 뭐뭐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부야의 회원님들은 이런 구간에서부터 편입을 해서 가져오고 있다라는 점 그것만 좀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카카오는 정말로 거침없는 성장이 계속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그런 종목들도 우리는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계좌 또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 또한 거침없는 상승도 지속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국내에 좀 대표 이커머스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 선물하기가 엄청나죠? 이 선물하기가 엄청나게 성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빠르게 카카오 쇼핑 회원수가 3,500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해요. 구매 경험 이용자도 2,000만 명을 상회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 쇼핑의 경쟁력 또한 상품에 굉장히 그런 정보들 또한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다라는 거고 또 내가 알지 못했던 상품들이나 또 신제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 카카오의 선물하기의 서비스를 통해서도 접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번에 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 언택트 쇼핑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죠. 그래서 배송 상품과 또 명품 거래액이 전년 대비해서 뭐 75% 100% 성장을 또 보여주고 있고 40대에서 50대 분들도 간단하게 진짜 홈쇼핑 전화에서 하는 것보다도 더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을 만큼 한 번만 배워놓으면 누구든지 다 쉽게 쇼핑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선물도 가능하고 요즘에 진짜 선물을 꼭 누가 선물 바구니에 포장해가지고 리본 묶고 편지 써서 이렇게 주시는 분들도 있죠. 저도 뭐 애인이 있으면 그렇게 좀 드리겠지만 그럴 일은 없네요. 저는 자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요즘에는 이런 언택트 시대에 맞는 또 간편 서비스 플랫폼에 맞게끔 우리가 뭐 선물을 한다든지 그쵸? 심지어 뭐 부주금 부조금 뭐 추기금 이런 것들도 이제 카카오로 많이 또 전달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참 저는 개인적으로 난감한 게 여러분들 부주금이나 추기금 혹은 뭐 기타 등등 이런 거를 줄 때 돈을 주는 거는 편한데 이 받는 게 받으면 받았다가 뜨는 게 아 이게 좀 민망해요. 은근히 좀 민망해요. 받아야 될 상황은 맞는데 어 그래 고맙다 하고 이 받는 게 참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눈치 없이 받을 수 있게 받은 건 받았다라고 그냥 따로 확인하지 않으면 안 뜨게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긴 한데 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어 플랫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기대를 계속해서 해볼 만한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제가 생일이었습니다. 저도 이 카카오 선물하기로 선물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뭐 바퀴 눌러서 옵션 설정하고 하니까 뭐 택배 알아서 오고 하면 또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서비스는 진짜 우리 앞으로 우리 이런 쇼핑 시장을 좀 주도할 수 있을 만한 아주 좋은 플랫폼이 맞지 않나. 그래서 여기에서 좀 더 다양한 상품들을 론칭을 시키면 이거 또한 진짜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간편하게 쇼핑을 접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충분히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카카오 뱅크 쪽도 상장 이슈, IPO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45조 정도의 규모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카카오페이 또한 굉장히 고평가를 받고 있었던 그런 우리 플랫폼이기도 합니다만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핵심 경쟁력은 금융기술에 대한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또 있는데 이 보안 쪽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생체 인식 기술과 안면 인식 기술 이런 거 그래서 본인 인증에 있어서 굉장히 편하죠. 사실 누워서 하면 얼굴 일그러지고 한쪽 눈 감겨있고 코비뚤고 입비뚤어가지고 안 찍히는 경우는 있어도 그렇죠? 공인인증서 찾아가고 공인인증서라든지 그 뭐죠? 요즘에 보안카드 많이 안 쓰시지만 또 그 뭡니까? 그 저기 아 기억이 안 나네요. OTP, OTP OTP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까지 찾아서 다닐 필요는 또 솔직히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얼굴 자체가 인증인 거잖아요. 나로 본인 인증하는 게 얼마나 편한 겁니까? 그래서 본인 인증 자체가 용이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차세대 신용평점 모델 그리고 기본 금융정보 이런 것들도 다 제공을 해주고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비금융정보로도 여러 가지 금융상품들을 늘릴 수 있게 하는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또 좋은 내용 중에 하나였었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기업 자체에서 하고 있는 거지만 여러 가지 리스크를 관리하는 시스템들이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을 통해가지고 오류 상황들을 자동으로 인지하는 시스템이 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카카오 이용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게 까딱 해버리면은 정말 우리 일상 생활 자체의 불편함을 너무 많이 주게 돼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빠르게 복구가 가능하면서 원인 파악이 가능하다 보니까 우리 많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런 이용객들에게 이런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 우리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요즘에 조금 덜한데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신정 때 그렇죠? 신정 때 1월 1일 딱 넘으면서 새해 인사 보낼 때 카카오 왑이 되죠. 요즘에 조금 덜 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도 보세요. 그날 그렇게 그 문자 안 가는 것도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도 많이 개선이 됐어요. 살짝 느리긴 해도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서비스에 대한 많은 불만이 또 있을 수도 있는 점 그래서 최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력을 다 구축을 해놨다라는 점 이게 바로 카카오가 잘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준비를 굉장히 잘해나가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우리 카카오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 지금도 사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그 질문하실 시간에 빨리 매수를 해요. 지금 사도 되나요? 지금 사도 되나요? 빠지고 있을 때 사라니까 안 사고 지금 사도 되나요? 어떡하지? 또 가는데? 애매한데? 잘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VIP 회원님들한테도 제가 너무 많이 혼냈어요. 잘 보세요. 빠질 때 사라고 했는데 그게 좋습니다. 자, 번지점프 줄 묶어놓은 거니까 그냥 안심하고 뛰어내려도 돼? 라고 하지만 뛰어내릴 수 있는 사람 많이 없을 수 있어요. 그쵸? 그것처럼 그게 겁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합니다. 거기까진 이해할게요. 나 이거 못하겠으면 못하는 거 이해할게요. 그러면 다른 놀이기구를 타가지고 이런 스릴을 좀 느껴볼까? 하고서 기구를 바꿔줄 수도 있잖아요. 다른 걸 추천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반대로 보세요. 그러면 은봉에 살 수 없는 사람은 양봉에 사세요라고 해요. 양봉이라도 사라고 합니다. 보세요. 이런 양봉이라도 우리 꼭대기에 샀더라도 결국엔 수익권이라는 거예요. 왜? 지금으로부터 단기적인 바닥을 돌려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사라고요. 아니 은봉에도 못 사겠다 그러고 양봉에도 못 사겠다 그러고 뭐 어떡합니까 그러면? 적금 넣으세요 그럼 적금. 참 이게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더 먼데 여기서 자꾸 간보고 짜잘짜잘하게 막 눈치 보고 뭐하고 하다 보면 그냥 놓친다라는 거예요. 좋은 기업들은. 시장도 반등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안 담고 뭐합니까? 시장이라도 이끌어주겠다. 시장이라도. 카카오가 자체적인 물론 자체적으로도 갈 수 있겠지만 시장도 이끌어주고 있잖아요. 이런 좋은 박자 좋은 흐름을 타고 가야죠. 타고 가야지. 자꾸 고민하지 마세요. 갈 길 멀어요 카카오 여러분들. 카카오가 갈 길은 더 멉니다. 목표가도 뭐 잡을 수도 없어요. 그때그때 컨센서스나 이런 사업의 내용을 보면요. 갈 길이 너무 멀어요. 이거 가지고 자꾸 간보지 마세요. 그럴 거면 그냥 적금 넣어요. 이거 하지 마세요 그냥. 좋은 자리라고 말씀드렸을 때는 그 좋은 자리인 걸 반드시 기억을 좀 해두셨다가 기다렸다가 진짜 기회가 오면 잡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인 영향으로 빠지는 종목들은 반드시 우리가 관심 갖고 적감에서 찬스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그렇게 간보다 날아갑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물론 우리가 지금 밑에서 매수하신 분들하고 3만원 정도의 단가는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업사이드는 커요. 대신에 여러분들은 이 3만원을 커버 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1차 매수 하셔요. 지금 그냥 하시면 됩니다. 없는 분들. 그 다음에는 35만원 보고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잡는 전략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해서 매수해서 가져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기존에 보여주고 계신 분들 목표가 어떻게 잡아드리냐고요? 목표가 아직 잡기 어렵습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뭔가 주춤하고 꺾이는 게 있어야 가져가죠. 사업의 내용도 꺾이는 게 있어야 우리가 뭐 좀 덜어낼까? 이렇게 하죠. 그쵸? 가져가시면 돼요. 대신에 저는 중간중간에 VIP인님들께 매도 사인을 드리는 이유가 비중을 너무 많이 담으신 분들 때문에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자꾸 매도 사인을 드리는 건데 그게 아니고 내가 비중 한 10에서 15%다 라고 하시는 분들 그냥 묻어가세요. 그냥 가져가십시오. 아시겠죠? 그렇게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추천 좀 짧게 빨리 소개를 해드리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리드라는 종목 우리가 단타로서 한번 또 추천을 드릴 건데 요건 좀 빠른 단타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오일선을 지지받고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등을 보여준 이 거래 폭이 아직까지 거래가 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요건 2차 파동이 아직 100% 나왔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한번 거래가 유입된 그 폭 안에서 놀고 있는 거지 2차 상승은 아직 보여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에 따라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시장이 좀 빠져준다라고 하면 4만 8천원 부분 노려보시고요. 시장이 좀 쎄라고 하시면 5만원 정도를 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편입을 하시고 지금 스토캐스틱이 고점을 나타내고 있죠. 주춤했다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여유롭게 기다리셨다가 바로 슈팅이 나오면 어쩔 수 없고 조금 눌려준다라고 했을 때는 5만원이나 4만 8천원 부분 혹은 5만원 1차 편입 4만 8천원 2차 편입해서 편입하고 가셔도 됩니다. 시작하자마자 급등하는 거는 쫓아가지 마시고요. 아침에 시작하고 조금 눌려준다라고 했을 때 은봉으로 내려준다라고 했을 때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타예요. 짧은 단타니까 목표가 3에서 5%만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주말 여러분들 잘 보내고 계시면서 또 이런 종목들 한 번씩 잠깐 잠깐 공부하는 시간 충분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입비용을 단 한 번도 변경하거나 올리거나 내리거나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이 가격을 그대로 항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서비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가장 크게 걱정을 하는 게 이 가격 가지고 장난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장난치는 회사들이 아니 내가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라는데 자꾸 와가지고 전화를 해서 뭐가 여러분 회원님 한 달 비용이 200만 원, 300만 원인데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할인을 해드릴 거고 서비스 기간 어떻게 넣어드리고 뭔가 많은 걸 해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많은 걸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많은 걸 빼앗고 있는 거예요. 많은 걸 빼앗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고 수익을 내주면 다행이죠. 수익도 못 내주면 어떡합니까? 수익도 못 내주면. 결국에 그런 비용을 투자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리딩을 받잖아요. 여러분들은 추가적으로 계좌를 키워가는 게 아니라 남 좋은 일만 하는 거예요. 300만 원 리딩비를 줘놓고 여러분들은 그 300만 원을 찾기 위한 매매만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거 속지 마세요. 변호사 공증하는데 속지 마시고요. 법률 우리는 내부적인 법무팀이 있다. 하여튼 이런 법을 논하면서 하는 회사라든지 자꾸 말이 길고 꼬리가 긴 회사는 그런 건 좀 걷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리는 건 맞지만 그런 좀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보셔서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암튼 정말 좋은 전문가와 좋은 회사를 선택을 잘 하실 거라는 생각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당당하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연장 가입률이 55%가 나온다라는 거는 100%가 나올 수는 없겠죠. 뜻이 안 맞거나 방향이 맞지 않는 분들은 분명히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이 저하고 좀 어느 정도 맞고 배울 점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10분이 들어오시면 대여선분은 남아서 저랑 연장 결제해서 공부도 더 하시고 수익도 챙겨간다는 말이에요. 이 연장 가입률이 55%라는 거는 엄청난 수치예요. 여러분들. 보통 이쪽 어깨가 20%, 30%예요. 진짜 많아요. 30%예요. 제가 8월달 연장 가입률이 55%를 기록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저를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자신있게 정말 정직하게 해오다 보니까 많은 회원님들이 마음 편하게 여기 계신 거예요. 부담 없이. 그렇죠? 부담 없이. 하루 진짜 국밥 한 그릇감만 투자를 하셔서 이 이상으로 교육이 됐든 뭐가 됐든 정보를 얻어 가시면 만족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런 만족감을 얻어 나가실 수 있도록 저 단타 소장 전문가도 노력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우리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 아래 연락처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타 그 밖에 유튜브를 통해서도 충분히 좋은 정보를 잘 제공받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종료 전에 반드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주말 남은 시간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 소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